안녕하세요. 택경배틀 2016 아나걸 노연지 인사드립니다. 해설을 위해 도기현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택경배틀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2배틀에서 맞붙을 상대는요. 아남비각과 중원의 활개 팀입니다. 다소 새로운 팀이 출전을 했어요. 회장님 어떤 팀이죠? 중원의 활개는 사단법인 한국택경협회에서 소속된 팀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택경배틀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를 펼쳤던 선수 몇 명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을 보강해서 나왔는데 역시 뭐 새롭게 오랜만에 나오거나 처음 나온 선수이기 때문에 전적은 베일에 쌓여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백종민 선수. 이 선수는 한국택경협회에서 이기면서도 또 경기대학교 팀으로도 많이 나와서 전적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택경배틀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택경경기 배틀에서 뛰어난 선수고요. 특히 소병수 선수. 이 선생님은 관장님이세요. 택경관장님인데 경기 경험도 많고 노른하시기 때문에 역시 이 선수 기대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왕하 선수라고 있어요. 아주 전에 택경경기가 나왔을 때 힘으로 선수를 뿌리채 뽑아올리듯이 들어올려서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왕하 선수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원의 활개팀은 나머지 선수는 잘 모르지만 이 세 선수만으로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빛나는 아주 그런 강력한 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중원의 활개팀이 정말 한국택경협회에서 큰맘 먹고 택경배틀을 나왔는데 하필이면 첫 경기에 아주 대단히 까다로운 팀을 만났습니다. 이 안한비각은 강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팀입니다. 다 노련하고 정말 아주 택경의 귀신같은 친구들이라서 예측을 불허하는 팀입니다. 그야말로 도깨비같은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형독, 박용독, 김경근, 서은영석 쭉 이런 모든 선수들 다 쟁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지훈 선수까지 74전에 빛나는 김지훈 선수는요. 그래서 이런 노련한 팀을 만나서 처음 출전한 한국택경협회의 중원의 활개팀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전적이 베일에 쌓여있지만 이번 대결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팀이 승리의 주인공이 됐을지 이베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 팀의 첫 번째 선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선수 김현준 선수 김현준 선수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원에 갈게 김현중 선수, 아닌비각에 노령한 윤홍덕 선수를 두 번째로 맞았습니다. 박정현에게 비벼 izi을 한 명 이정도에 말라고 합니다. 저는 뭔가 그렁한 윤홍덕 선수입니다. 소리를 세우고, 소리를 세우고, 소리를 세우고 근데 손이 하나 많았습니다. 옮기고! 드림맆는 클럽 터치워 못 UAE 평가 안에서 아 대단합니다 김현준 선수 순식간에 3번째 판이 됐네요 김승환 선수 아랫팔지 강력합니다 골라바라 선원됩니다 김현준 선수가 발색이 좋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딱 붙어서 또 안 합니까 질 수 없죠 김승환 선수 김승환 선수 김승환 선수 김승환 선수와 이황환 선수입니다 이황환 선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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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ar다 마자 무iment을 정하는 OOD 어 이렇게 toim quase 오우 제발 불가! 네, 밀어붙으면 됩니다. 특별히 뿌리 뽑기입니다. 완전히 착착할 수 없는데 워낙 힘이 좋은 선수인데요. 아주 공격적인 택경을 보고 있습니다. 김승환 선수 힘이 좋은 선수인데 당황했어요. 난맞지 않네요. 서로 상대를 아주 잘 만난 것 같은데요. 빛받이를 싫어하지만 잘 막는 김승환 선수입니다. 강력한 아랫바이 맞습니다. 강력한 아랫바이 맞습니다. 최 almighty는 승리입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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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 지금 팽팽합니다. 이건 이번 경기 중요하죠. 이번 경기 승부에 갈린 처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기는 팀이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양수! 화이팅! 경고! 경고 나왔습니다. 안한비가. 경고받아야죠. 다치지 않고 안전한 경고. 양선생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두 선수가 아주 승부의 갈림처에서. 양 팀의 세 번째 선수니까. 지금 누가 이기느냐. 아주 중요하죠. 위험해 위험해. 머리 잠깐 줄여. 좀 더 팔아줘. 그냥 부드럽아요. 가! 가! 경력판 다시 나왔습니다. 김선 선수가 아랫발이 대단히 강력한데.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한 번 더. 힘이 다 뺄기잖아. 붙어 봐. 그냥 붙어 봐. 이기만. 네가 다 뺄고 해.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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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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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아주 잘 들어갔는데 김영근 선수가 잘 피했습니다. 아주 각도는 정확했어요. 기술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잘 피했네요. 물렁거라 선언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전부는 정확히 들어갔는데 정확했어요. 그런데 김영근 선수가 잘 먹었습니다. 팀이 진다면 홍집 완전 코너에 놀리니까.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정민 선수는 이번에 무승부로만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물렁거라 선언됩니다. 가자. 지금 중원의 회계 백정민 선수 약간은 여유로워도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모릅니다.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바로 김영근 선수 승리를 가져가네요. 이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4분 3입니다. 양선수 모두 아프다고 지금 간다. 오 네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력점이 된 것 같으세요. 김경훈 선수. 네 김경훈 선수 지금 많이 지친 것 같죠? 집중 일으키지 마시고요. 저렇게 힘들다가 얼굴 맞으면 많이 다치니까 조심하시고요. 김경훈 선수 끝까지 힘내주시면 됩니다. 네 블록버라 성함이 됩니다. 정기씨가 한 아직은 충분하게 남아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선수 잘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김경훈 선수는 착용을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아람의 마지막 선수에게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훈 선수 마지막 선수 지금 체력은 되게 작지만 아주 100점 배틀 100점 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억이 된 선수죠. 네 전쟁이 무려 74점 선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노력한 선수입니다. 마지막 출전을 했죠. 네 배척은 워낙 체력 차이가 나니까 과연 이 체력 몸무게가 뭐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몸무게에도 이 체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예 아 김경훈 선수가 이 선수는 힘을 넘길 수 있을까요? 오 네 시도를 해보는데요? 예 이병허 선수는 힘을 넘기기에는 약간은 예 몸무게가 워낙 100kg 선수인데요. 활목 채용 활목 예 아 지금도 뭐 기승을 걸었습니다만 뭐 통화하진 않네요. 예 예 이병허 선수가 이병허 선수가 대단히 집착하게 손을 내지 않고 포커페이스 예 아기장 예 경기 테이스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예 예 예 활목 채용 쪽 이명헌 선수 많이 지쳤고 좋아지 경기니까 네 네 예 김준호 선수 지금 계속 시그를 하고 있죠 시그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명헌 선수 아주 안정 냠땡이 아 예 안정 냠땡이 아 예 김준호 선수 동경 꾸렷하게 승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청팀의 마지막 선수에게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네 네 네 지금 청팀의 박수 모두 지금 첫 출전이니까 많이 긴장했을 거고요 김지윤 선수 지금 많이 지쳤을 거고요 세게 까요 세게 양 팀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팀 오른발 형 덜게 차요 와 완벽한 아랫판이지 마 네 아주 중간 아주 소리봐 솔락걸락 욱 아랫판 끌어봐 아랫팔 아 박수 홍병 선수 윗발 나왔습니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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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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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먼저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지금 어떠신가요? 진짜 까딱하면 지는 줄 알았는데 이기게 돼서 지금 아무 정신은 없긴 하지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안한 비각하면 센 팀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다소 조금 아쉬운 결과를 냈는데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 선입견을 하나 깨드리고 싶은 저희는 절대 노련하거나 세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날이 다치고 있고요 그냥 안 다치는 게 최선이고요 성적이 당연히 좋으면 좋지만 꾸준히 즐겁게 평생을 택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인 택견의 모범을 보이고 싶은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정말 좋은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 안한비각 팀인데요 수고해준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다들 정말 긴장 많이 하고 기량 다 못 발휘했지만 그래도 여기 다 모여서 해준 팀원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병헌 선생님 정말 지도해줘서 감사하다는 걸로 전화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처음 팀을 이끌고 출전을 하셨죠 어떤 기분으로 뛰셨나요? 이제 충주에서 저희 협회에서 처음 출전을 한 건데 이제 협회, 결련대견협회와 그리고 저희 협회에도 통합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뛰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셨거든요 경기 내용 중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그 이제 발 맞은 판정이 약간 애매했던 게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많이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또 수고해 주신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 선수들 너무 첫 출전 하셔가지고 왕화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왔지만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재밌게 잘 즐기다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원의 활개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중원의 날개 화이팅! 네 안한비가 팀의 승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회장님? 첫 번째 출전했던 중원의 활개 팀의 막내 우리 김현준 선수가 상대의 노련한 선수 두 명을 제끼면서 또 세 번째 백종민 선수도 이어서 회장님이 예측하셨던 것처럼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의외의 경기였어요 그 제가 중원의 활개 팀 전쟁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외모상으로 볼 때 김현준 선수는 막내이기도 하지만 또 외모도 여리여리하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약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오자마자 힘의 상징인 우리 박용덕 선수 그리고 아주 재간둥이인 윤형덕 선수를 한 번에 물리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야 이거 중원의 활개 팀이 무난한 승리하지 않을까 또 그때 백종민 선수도 있었고요 잡혔는데 아 참 좋은 경기 펼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의 활개가 진 것은 사실 이왕하 선수가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왕하 선수가 저번에 태큐배틀에서 대단히 좋은 힘을 보였던 대단히 뛰어난 선수인 거 발차기도 좋고 힘도 좋은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신혁발이 못하고 험한하게 지는 바람에 이렇게 좀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한비강은 선수들이 다 노련하고 마지막에 나왔던 김지훈 선수 정말 대단한 발군의 실력으로 이병하 선수와 정말 큰 선수와 잘 싸워서 이겨서 안한비강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안한비강은 역시 노련한 팀이기 때문에 계속 올해도 기대해볼 만한 팀이고요 당연히 이 중원의 활개도 지금 오늘 험한하게 졌던 이왕하 선수가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제 모습 보여주고 김현준 선수가 계속 이런 좋은 경기 모습 보여준다면 뒤에 바치고 있는 백종민 선수 또 그리고 오늘은 안 나왔지만 소병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원의 활개팀도 올해 택견배틀을 한번 기대해볼 만한 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중원의 활개팀도 감을 잡아가면 더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노련함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 펼쳐주신 두 팀에게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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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